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산업부가 법과 운영을 달리 하겠다며 재개 달래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기술 유출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경직적인 법 규정에 경영상의 애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산업부가 운영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재개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25일 산업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설명회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과 LG, SK, 현대차, 포스코, 효성 등 약 60여 개 국가 신기술보유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가 기업들을 불러모은 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보호가 명분인데 사실상 대부분 조항이 기업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을 붙인 데다가 인수합병 등 기업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의혹에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문제는 설명회에서 오간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기술 유출이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개정안은 기업을 잠재적 기술 유출 대상자로 보고 기업의 과도한 규제와 응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산업부 측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설명회 개최 의도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이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산업부가 주요 기업 보안 임원들만 정부청사로 불러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산업부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방직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 해명 자료를 내고 기업들을 일대일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희입니다.